아, 우와! 대박이야. 대박이야. 이거 더 끼웠던게 아빠 태울게요. 이거 아빠 귀여워. 너무 귀엽지? 아빠 여기 눈을 하나 더 올리면 더 이쁘다 와 우리 쵸모가 다 만들었어? 응 눈사람은 그대로 있는데? 지휘야 눈사람 미니 눈사람 아기 눈사람 눈오리 아기 눈사람 눈오리 아빠가 만든 눈사람 지휘야 정호 여기 사봐 양쪽으로 그렇지 정호도 여기 사봐 지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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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